두 번째 매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. 정영훈과 김민혁의 대결 시작됩니다. 정영훈 첫 포인트. 둘 다 범실이 없이 굉장히 랠리가 많은 유형의 선수들입니다. 자 또 랠리예요. 자 이번에는 김민혁의 승리. 광주 출신의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정영훈 선수가 또. 그렇습니다. 마지막 동메달리스트 윤재형 코치까지 있습니다. 그렇지요. 자 그 김을 잃고 있는 정영훈 선수. 좀 늦게 됐었지만 어쨌든 지금 현역에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남자 쪽에서. 네 맞습니다. 김민혁의 서브. 아 김민혁. 몰아보야될 것 같습니다. 네 3올. 아 정영훈 선수가 다시 안 걸어봐. 아 정영훈이 확실히 데뷔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네트 맞고 들어가는 행운까지 점수가. 유리하고요. 또 김민혁 선수는. 그 백핸드하고. 그 어떤. 임기응변이라든지. 순식간에 8대3이 되어 있습니다. 이번엔. 네트에 걸리고 말아. 저 안 해야 돼요. 그렇습니다. 4대8. 아 정영훈 선수가 깊게 넘겼어요. 지금 조금 안 좋은 게 조금 지장이 있나 싶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에도 네트에 걸렸어요. 이 와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못했습니다. 김민혁 가볍. 무리하지 않고 포인트 김민혁. 그러나 점수는 5점 차. 정영훈 끝내지 못합니다. 벗어났어요. 쉽게 득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 그렇죠. 하나도 가져갑니다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10대9. 김민혁입니다. 10대8. 게임 포인트. 9, 이번에도 네트에 맞고 나갔어요. 정영훈에 서브. 아아. 김민혁 결국 뛰스를. 9, 통 liES. 감각은 살아있는 김민혁입니다. 아오. 네트 맞고 나가는 정영훈. 들어가고 있습니다. 예. 자 게임 포인트의 주인공 김민혁으로 바뀌어 있습니다. 아 네트 걸립니다 김민혁 참나 둘 싸죠 잘 어울리죠? 그렇습니다. 두번째 게임 김민혁 쓸 때 정영훈 선수는 그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. 서브 득점 김민혁의 자 정영훈 이기는 거였거든요. 이기고 싶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대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리게 된 거군요. 자 이번 4대0에서 정영훈의 서브 개인 서브 3구 공략까지 완벽했습니다. 충분히 득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도 득점이에요. 서브 득점 0대6 뒤져있는 김민혁입니다. 어 선수가 조금 경기 운영면에서 조금 변화를 주면 꼭 범실로 이어집니다. 네 지금 네트 걸리는 살아나도록 도산 안되겠습니다. 나갔어요 정영훈 그래서 또 득점하게 되면 또 어떻게든지 모릅니다. 그렇습니다. 찰스에요. 아 예 이번에는 3대8 네트 걸리는 김민혁 9대3 나갑니다 김민혁 아 네트 맞고 들어갑니다 정영훈 아 긴 서브 대처가 잘 됐던 정영 그렇고 몸상태는 더 좋습니다. 네 좋아 보입니다. 네 좋아 보입니다. 김민혁이 서브를 바꿨는데 이게 중요해 원올 날카롭습니다 정영훈 네 아 이번엔 넘기지 못하는군요 세번째 게임 2대2 세번째 게임 2대2 넘어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정영훈 예 예 예 그게 먼저인것 같은데 아 나갔어요 정영훈 너무 범시를 했습니다 예 상대가 잘한게 아니라 찰스 볼이었는데 예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포인트를 아 아 김민혁 한포인트 예 예 자 다시 한번 파악에 성공하는 정영훈입니다 서브 득점 정영훈 범시를 유도했습니다 아 그러나 이번엔 김민혁 5대7 아 김민혁이 걷어올린 거 만들고 반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바나나 플릭 아 성급했나요 네트 맞고 나가는 김민혁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자 지금은 코스 변 김민혁이라는 게 빨리 풀리지가 않더라구요 굉장히 오래가죠 자 그래도 이번에는 성공 정영훈 어 네트 맞고 나갑니다 자 나야 되구요 아 정영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